사물놀이 캐나다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엔 런던에서 활동 중인 월드뮤직플레이어스가 출연해 현대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연 이날 공연에서 사물놀이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이 소개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 정규연주회를 열고 있는 사물놀이 캐나다는 이번 연주회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동포들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해외사는 저희들이지만 저희 후세들에게 우리나라 뿌리를 알게 해주고 또 함께 공연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미로 해외에서... 이날 공연엔 런던에서 활동 중인 월드뮤직플레이어스도 출연해 남미의 탱고와 러시아 왈츠 등 세계 여러 나라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캐나다 또 캐나다는 더 넘어서 북미 또 유럽 그 다음에 남미까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음악의 중요함 또 아름다운 멋있음을 알리고자... 사물루리 캐나다의 신명나는 한마당 공연은 관객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올해로 한감을 맞은 대한민국이 세고기 수입 문제로 상한 국민들의 마음을 얼싸안고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OLTV 뉴스 이성희입니다.